Welcome to Speak Korean in 100 Hours. You don't need a textbook, you don't need to memorize anything, you just need to repeat along and you'll speak Korean like a maid. Guaranteed. Are we ready? Let's go! 친구들과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친구들과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친구들과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관광을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관광을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관광을 좋아합니다. 친구들도 관광을 좋아합니다. 관광을 도와줍니다. 한국 친구들이 관광을 도와줍니다. 한국 친구들이 관광을 도와줍니다. 관광은 재미있습니다. 관광은 재미있습니다. 아무데나 관광은 재미있습니다. 아무데나 관광은 재미있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빨리 잘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빨리 잘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빨리 잘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닐 수 있으면 편합니다. 다닐 수 있으면 편합니다. 다닐 수 있으면 편하니까요. 혼자서 구경 다닐 수 있으면 편하니까요. 다음 달에 오십니다. 다음 달에 오십니다. 다음 달에 오십니다. 다음 달에 오시니까요. 부모님이 다음 달에 오십니다. 부모님이 다음 달에 오십니다. 부모님이 다음 달에 오십니다. 부모님이 다음 달에 오십니다. 구경 시켜 드리겠습니다. 구경 시켜 드리겠습니다. 구경 시켜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구경 시켜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구경 시켜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구경 시켜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구경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혼자서 구경 시켜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좋아하십니다. 엄마는 좋아하십니다. 엄마는 좋아하십니다. 엄마는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십니다. 엄마는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십니다. 아빠는 보십니다. 아빠는 보십니다. 아빠는 보십니다. 아빠는 사업 아이템을 보십니다. 아빠는 다니십니다. 아빠는 다니십니다. 아빠는 다니십니다. 아빠는 다니면서 사업 아이템을 보십니다. 아빠는 다니면서 사업 아이템을 보십니다. 한국어가 늘어서 좋습니다. 한국어가 늘어서 좋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좋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좋습니다. 한국어도 늘어서 좋습니다. 한국어도 늘어서 좋습니다. 부모님을 도우면서 한국어도 늘어서 좋습니다. 부모님을 도우면서 한국어도 늘어서 좋습니다. 한국을 좋아하십니다. 한국을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은 한국을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은 한국을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좋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좋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과 다녀야 합니다. 부모님과 다녀야 하니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야 하니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야 하니까요. 부모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바빠도 부모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피곤해도 부모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피곤해도 부모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올 것입니다. 친구들도 올 것입니다. 친구들도 오기로 했습니다. 친구들도 곧 오기로 했습니다. 친구들도 곧 오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이 좋습니다. 한국 생활이 좋습니다. 한국 생활이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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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생활과 time 생활이 즐겁습니다.